그래서 이렇게 다 분리를 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꼭 해야 하는 LED등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천장에 이런 형광등을 장착하고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형광등과 LED등으로 교체했을 때 전기료 차이는 보통 한 50% 차이 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형광등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계속 전기료가 더 부담이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LED등으로 교체를 하시면 전기료 절감에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 제가 쉽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스마트 홈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알려 드리도록 할 테니 구독 좋아요와 알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형광등이 LED 방식이 없다 보니까 LED 기판 방식을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설치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부가 비용이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형태의 LED 형광등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방식으로 교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형광등도 두 가지 종류의 사이즈가 있죠 이렇게 짧은 게 있고 조금 더 긴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걸 대체형 LED 등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수치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것만 교체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광고에는 요것만 교체해도 될 것처럼 되어 있지만 LED등으로 바꾸잖아요 깜빡거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안정기가 수명이 다했다는 거예요 안정기가 멀쩡한 상태에서는 얘만 교체를 해주면은 1대1 방식으로 교체가 가능하지만 안정기는 수명이 대략 한 2년 정도라 보거든요 그래서 LED등을 교체할 때는 안정기를 같이 교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정기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안정기를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또 이게 뜯어보면은 안정기를 보면은 아 저거 내가 어떻게 하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1대1 교체 방식으로 바꿔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집안에 차단기를 내려 줘야 됩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차단기를 내려 주면은 이제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전에 위험 없이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1대1 교체 방식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안정기를 보면은 뒤쪽에 보면은 흰색, 회색 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그 곳에 똑같이 1대1 방식을 교체를 해 주면 되는 거고요 이 반대쪽에 보면은 검정색, 흰색, 녹색 선이 있습니다 검정색, 흰색 선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전기에 연결해 주는 거고요 이 녹색 선은 접지선입니다 접지선은 보통 형광등 전체 판에 연결을 해 주면 되는데요 안정기 연결하는 낫에 같이 껴서 체결을 해 주면은 그냥 접지는 연결이 되니까 크게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작업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기존 형광등하고 안정기가 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보면은 안정기 선들이 보면은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 색에 맞춰서 변경만 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형광등을 빼 주고요 자 여기를 다 풀어 줍니다 이렇게 다 분리를 해 주면 됩니다 여기 달려 있는 것을 선을 빼 줍니다 누르고 삭 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뺐으면은 똑같이 연결을 해 주세요 여기 새로운 안정기를 보면은 이렇게 선이 4가닥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연결은 간단해요 그냥 밀어 넣어 주면은 알아서 물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그 자리에 연결을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연결을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접지선을 여기 연결할 때 여기다 껴 가지고 같이 체결한 것입니다 접지선은 이렇게 이 철판에다가 바로 연결해 준다는 거 그것만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다가 선을 연결해 줘야겠죠 같은 색끼리 모아 주세요 흰색 자리에다가 꽂고 나사를 조여 주세요 검정색도 모아서 검정색 연결되는 곳에 넣고 이거를 조여 주면 됩니다 녹색은 연결될 게 없잖아요 그냥 놔두셔도 돼요 그리고 안정기도 이런 등 종류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55와트 1등용 이런 식의 숫자가 써 있습니다 55와트 1등용 1등은 이 형광등 하나에 안정기가 하나가 연결되는 겁니다 어떤 거 보면은 이 안정기 하나에 형광등이 두 개가 연결되는 구조도 있거든요 그런 건 2등용이라고 해요 이런 종류에 맞춰서만 선택을 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램프 형태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얘는 더 교체가 쉽습니다 그냥 LED 등으로 사가지고 바로 1대1로 교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애들은 안정기 일체형이기 때문에 별대 안정기가 필요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체를 해 주잖아요 집안이 훨씬 더 밝아지고요 그리고 전기료가 더 절감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한 홈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교체하는 거 결코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바로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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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